자, 박수 한 번 주세요. 오랜만이에요, 임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미령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또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오늘 또 그때 그 사람 불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맘이 없던 이 사람은 언제나 마리아의 사랑 사랑의 괴로우를 몰래 안주어 원한 사람은 뭔데 잊었어 늘 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랑에서 내게 물어줘 세상에서 최 슬픔의 눈물 사랑과 더 슬픔의 천리만 고래에 더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각종의 사랑은 사랑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다 아무한지 말도 없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서 행복할까 어쩌다 어쩌다 한 번쯤은 생각해줄까 생각해줄까 지금 보고 싶은데 그 사람은 저는 조금 둘 하나로 그런 동итай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젠 잊어야 할 때 그 사랑 이젠 잊어야 할 때 그 사랑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괜찮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한 번은 대동강 다 하시죠? 그 노래 엄청 좋아하시죠 요즘에? 저도 좋아합니다. 같이 한 번 크게 불러볼게요. 고맙습니다. 박수 한 번 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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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날씨가 이 가만치 없음 속에 빠져나 한 마만 해도 속에 빠져나 보자 한 마만 해도 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항상 즐겁게 사세요. 스트레스 같은 거 받지 마시고요. 운동하시고 노래하시고 그중에 음악 노래가 최고죠? 항상 좋아하시는 애창곡 많이 즐겨 부르시고 즐겁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포 정점이죠? 마포 정점도 좋아하세요? 연방울 자매 마포 정점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이에요. 마포가 고향 좀 만나셨네요. 반갑습니다. 마포 정점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빨리 한번 가르쳐 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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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걸로 내가 시킬께요. 서울 구경 한번 망가지시라고 아니 가수가 한번 망가지는 거 보고 싶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서울 구경 아니 그 웃을 때는 같이 쭉 부숴줘는데 아 웃는 건 여기 잘 웃어 우리 도화가 네? 뭐야 웃을 때 니가 해 마이도 갖고 나가 한 키만 올려서 한번 해볼게요. 네 키만 앉으세요. 근데 이제 통이 좁아서 망가지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반장님도 나오세요 웃으세요. 우리 보아 언니도 잘 웃잖아요. 나오세요. 가지 좀 도와주세요. 보아 건 마이크를 줄여야 한다. 마이크를 반으로 팍 줄여. 아니 이제 웃을 때 좀 해봐. 아니 뭐 저런 거 갖고 와. 망가지라면 한꺼번에 다 망가지라면 전부 다 같이 망가지라면 전부 다 나와. 다 망가지라면 다 망가지라면 다 망가지라면 세 세 세 오빠들도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다 나와. 다 나와. 아니 그러면 벌금 앨범 명절인데 아니 가수가 망가지면 어떻게 망가질까 보고 싶어서 그래요. 코멘이나 개그맨이나 우리 강설이는 자주 망가지잖아 저도 가끔 망가지고 싶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한번 망가뜨려 보는 게 나도 소원이네 자 서울군장 갑시다. 시작 조다 가수 고소 이 세 산에 게는 영향이 참샤가 오고 싶어 가수 로나 면 워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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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